단무지 신선한 아니 지금 들어가면 귀엽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고래를 좋아했어요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났어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오 이게 잘 나갈 거 같아 경수 한 봐 근데 거기까지 안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온다 온다 왔어? 오 야 별로 안 차가워 들어가고 싶어 신나? 이때 여기 몸 들어가면 차를 한 번 안 가면 들어갔는데 어? 우리까지 아직 해주면 안 돼 아 너도 들어와봐 너도 들어와봐 어 괜찮은데? 이거 그냥 푹 들어가는데? 내가 딴 거 갖고 올게 왕 큰 거 가져왔고 이거 내 목에를 못 버티는데? 나 핸드폰 챙깁니다 형 우리 둘 다 탈 수 있어? 형 나까지 태워야 돼 형 나 무서워 형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들어간 거야 형 엎드려 형 엎드려 엎드려 형 착 달라붙어 착 달라붙어붙어 발에 몸 피고 망했다 왕세림 여기 깊어서 걸어 나오지도 못해 형 여기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몰라 야 이 형 왜 이렇게 빨라? 형 너무 빠른데요? 형 너무 빠른데요? 잠깐 나 잘하는데? 아 진짜 아 왜 이래 이 형 기울어졌다 기울어졌다 잠깐만 기울어졌다 잠깐만 양모 형 한번 봐줘 전원 이렇게 해야 가면 된까? 우선은 다 젖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 아니 더주면 안 돼 헤에엥 잘못 됐어 잘못됐어 운전해도 운전해 네 고생했어 왜 이제 다 젖었는데 뭘 더 젖었나 확인하고 있어. 아 여기 일어나봐. 좀 더 한쪽으로 가자. 귀엽네. 좋았다. 나는 문어 물을 뿌리는 문어 에이 나도 있어. 해봐요. 안 가네? 상처 입었어. 여기 와서 동전이 방지해야지. 아 맞다 이렇게 해야지. 세일이 형 그거 같다. 해수욕장 가면 안전이 형? 안전이 형 맞다. 오오오오오. 들어가서 갈라. 오 맞네. 반짝이가. 안 돼. 긴 다리는 또 뭐해. 긴 다리는 또 뭐해. 빠질 것 같은데. 빠트려 그냥. 오케이 내가 와서 다리 긴 걸로. 아 아. 어 저 잡아줄게. 이렇게 들어가서. 수고가 없대 아닐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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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앉아서 가볼까요? 아 오늘 다 빠트려야겠구먼. 아 저넘입니다. 저 이래 unluck엔 manif pit. 으라며 어떻게 출발한다? 좀 더 가서. 나 탄다. 쓰레기만 해본다. 다이빙 다이빙 물척이구나. 내가 누가 애기들이 장난감 놓고 간 줄 아냐. 너 안 되겠지. 놀아줘. 운동 좋아한 거 절퇴한 거 같아. 아 오케이. 한철에 너한테 소주가 안 왔어. 너 지금 그 쨉가한 거로 형한테 덤대는 거야? 그니까 형이 비겁한 거지. 원진아. 원진이 형 왔다. 한 번 빠져. 아마 저 형도 꼭 빠질 것 같은데. 맞으세요. 나도 한 번 빠져. 야 야 저거 어떡해. 아 이거 꺼낼게. 이 정도 괜찮아. 다운도 하고. 그냥 이거 형 다이빙어요. 형 다이빙고. 형 다이빙고. 형 다이빙고. 아 자기가 dileipp다. 형 아까는 다이빙고. 형 다이빙고. 형 다이빙고.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왜 이렇게 됐어? 진짜 너무 좋아! 누가 이렇게 웃어갔어? 물을 적신다고 그냥. 안 움직여. 뛰어! 뛰었어! 아 이거 맞냐고. 아 눈 아파! 이건가? 아 이거 너무 웃겨. 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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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아 또 이겨만 돼! 이겨만 돼! 아, 저거 막아. 아, 저거 막아. 아, 저거. 저거.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오오! 아, 이거 하면 돼! 이거! 이거! 이거 해야 해.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